네, 야마타 수평액이 휴대용 파우치입니다. 요즘 파우치만 해서 또 몇천원 또 만원씩 파는 것도 있죠. 일곱 개들이 한 세트고요.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낚시할 때 허리끼라든가 혹은 낚시조끼 고리 그리고 아니면 선상 어딘가에 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교체하기가 이용할 것 같습니다. 자크를 두 군데로 있어서 쭉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. 휴대용이나 어떤 편리성을 떠나서 개별 포장됐을 때 발생되는 그 쓰레기만 줄인다 하는 곳에 의미를 두어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늘 안나학질락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